안녕하세요. 저희 풍박쟁이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 풍박쟁이들은 가정주부, 아저씨, 아줌마, 남녀노소 다 놀아 모여서 즐겁게 즐거움을 나누면서 기타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열심히 살면서 그 다음에 관악산 이광장에서 봉사 공연도 하고 부르비우 시설에서 봉사 공연도 하고 통기타를 보급하는 즐거운 사람들의 이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. 7080은 아무나 다 부르니까 우리 민요, 경기민요 중에서 태평관자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칭을 내어서 성말을 받지 않아서 속상한 일이 하도 아니 놀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. 봉사하는 마음, 그 다음에 자기를 버릴 줄 아는 마음,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죽을 때까지 같이 봉사도 하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이 있고 만나면 좋은 친구, 우리는 풍갑쟁이, 띄워. 이 아기들, 지금 소위 보다. 음악과 음, 이 아기들, 아랫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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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랫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